현대 엔지니어링이 2019년 한 해 동안 전사 무제해를 기원하고 안전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안전기원제와 안전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 본사와 국내 현장 임직원 100여 명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삼성산에 올라 안전기원제를 가졌습니다. 이날 임직원들은 안전기원문 낭독을 통해 현재 사업 수행 중인 전사업장을 무제해로 완공해 인간 존중을 실천하고 국가산업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또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안양블루몬테 연수원에서 이어진 안전간담회에는 화공, 전력, 인프라, 건축 등 각 사업본부 팀장과 실무자를 비롯해 국내 현장 관리 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전간담회에서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수행 중인 건설 현장들의 안전준수 현황도 공유했습니다. 이번 안전기원제와 간담회는 본사와 현장 임직원들이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한사항들과 애로사항을 직접 만나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현장별 감성안전활동과 현장소장안전교육, 안전보건 리더십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